해가 지고 나면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불빛이 없어요 해가 딱 지면 깜깜해가지고 바깥에 우리 생태마을 산책을 하더라도 산책을 할 수가 없어 내 다리가 보여야지 산책을 할 거 아니야 내 다리가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녁에 해만 지면 내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 한 3개월 5개월은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녁 시간 운동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혼자 글도 쓰고 그래서 책도 두 권 썼잖아요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구경 좋아하니까 테레비전 야구 구경도 하고 성서 강의 준비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딱 해가 지면은 이제는 저녁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저 혼자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저녁 시간 야 강의 끝나면 나 이제 저녁 먹으면 내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욕 있잖아요 반식욕도 하고 그냥 내 사직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빨개 먹고 딱 반식 쫙 하면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면서 음악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잔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 앞에 나서야 되느냐? 역시 하느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아까 잠깐 노래하는데 나 너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 너리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노래 하셨죠?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조금씩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뼈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뼈가 아픈 이유가 내가 너무 돌아다녀서 난 아픈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태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아다녔대요 제가 정말로 제가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너무 돌아다녀서 뼈가 아픈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6월 2일 날이에요 까먹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팔도 안 움직여지고 다리도 안 움직여진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루마치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6개월 동안 손이 오므라져서 밥을 먹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2년을 못 다녔어요 2년 총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을 못 다녔어요 학교 못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럼 아침에 걔네들은 학교 가서 어쨌든 공부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놀다 오잖아 학교 가서 근데 나는 아무데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너무 고독한 거죠 그 외로움이 뭔지를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아는 거죠 그래서 해 뜨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있어야지 난 또 수다 떨기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아 이 수다 떨 놈이 있어야지 학교 가서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디로 출근을 했느냐 하면 성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남들은 다 학교 갔지만은 나는 성당에 가까우니까 성당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성당 앉아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왜 매달려 있느냐 그 어린 나이에 나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지치면 오르간 노래하고 그러다 또 성당 의자에서 자고 그리고 오후 4시 되면 나는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인생의 학교는 성당의 학교였어요 그리고 내 선생님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은 어떻고 저 어떻고 근데 그게 어느 날은 1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2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10시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땐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고 누구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내내 성당에서 지낸 거예요 내내 그런데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병신이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폐류나다 또 그냥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길에서 쓰러지니까 무슨 뭐에 쓰러지면 간질이다 별소리를 다 했죠 나를 두고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와서 예수님한테 하면 참 예수님은 비밀도 잘 지켜줘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얘기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말하면 남한테 말을 퍼뜨리질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 가장 외로운 시기에 내 동반자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 예수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구한테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내 외로움 고독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해줬던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데 무당한테 가서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의지하지 말고 내 얘기 언제나 24시간 들어주는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다섯 번 이혼한 여자예요 다섯 남자하고 살은 여자예요 여러분들 다섯 남자하고 살은 여자 어떨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다섯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제까지 다섯 번을 남자를 가로써 상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요 인류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르코 보금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요 근데 당시 유대에서 회당장이라고 그러면 종교, 교육, 예배,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딸이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성소에 보면 어린 나이한테 꼼짝 못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어린 나이 좋아하세요 근데 어린 아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사람들 끌려가고 주위에 많은데 그냥 그 딸을 살리러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비 가는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열을 한 여자예요 12년 동안 당시 유대에서 여자가 피를 흘린다 그럼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여자 몸에만 닿아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레흑이 15장에 보면 여자가 피를 흘리는 내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피를 흘리냐면 12년을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은 여자예요 더욱이 내가 병을 고치려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다 탕진했어? 의사한테 다 탕진하고 돈도 한 푼도 없지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지 그리고 이 여자 몸에만 닿아도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이 여자 근처에도 안 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정말로 이제 낫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분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앞에 나서서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나 지금 피 흘리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뒤에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 몸에 다도 부정한데 부정한 여자가 그 거룩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이거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이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 옷을 딱 잡은 거야 근데 싹 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본인한테 벌어진 거죠 아 그리고 예수님 그냥 가면 되지 뭘 걸 또 서 서갖고 또 아니 기적의 힘이 나간 걸 아시고 찾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쳤는데 다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걸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아요 어떤 내가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쭈빗쭈빗 나와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을 12년 동안 피가 흘린 여자가 만진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부정한 여자가 내가 지금 동티난다고 그러죠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냥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옷을 만졌으니 얼마나 이게 그래갖고 그냥 혼이 날 줄 알고 이 여자는 두려운 얼굴로 예수님 앞에 겨우 나섰어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해요 딸아 이 여자는요 그 말 한마디 해요 예수님 옷자랑 만져서 자기 몸이 낫고 예수님의 딸아 이 한마디로 그동안 12년 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마음의 병 싹 난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평안이 가거라 여러분들 아무리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손을 뻗쳐서 옷자락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 외로움 달래라 우릴 필요가 하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님 예수님 앞에 잘 나서지지가 않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아침에 기도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근했다고 아침 9시에 학교 간 거지 성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2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2년을 그것도 아침 9시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 뭐를 해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내가 오르간 반주하면서 성가를 하는데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면요 난 오늘부터 마음 접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갖고 성당에 앉아갖고 딱 기도 무지하게 오래 한 것 같아요 딱 시계 보니까 5분 지났어 5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래 머무르는 거 한 공간 안에서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그래서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미사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들 어디로 가면 돼? 예수님한테 가라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라 성체 앞에 머물러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따라 평안히 가거라 떠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이제 내일 저녁에 죽을 거야 내일 낮에 죽을 거야 최후의 만찬 때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아들, 딸들이야 그 제자들 정말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건데 이 제자들 놔두고 가기가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겉옷을 걷어붙이고 너희들 일단 앉아 그래갖고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암이 걸렸어 내가 암이 걸려갖고 이제 온몸에 이제 다 뼈까지 암이 다 전이 됐어요 복수까지 다 찼어 아무래도 이번 주중으로 죽을 것 같아 내가 남편, 자식 놔두고 이제 떠날 것 같아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의 정표를 나눠주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갖고 하루는 따뜻한 물을 받아갖고 쇼파에 전부 앉아 암이 걸린 내가 쇼파에 전부 앉아 그리고 남편 발을 닦아주면서 나 당신 이렇게 사랑해 나 잊지 말아줘 아이들 발 닦아주면서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를 잊지 말아줘라 이렇게 닦아주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나 죽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위로가 찾을 땐 우리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둬라 친구 이게 100년 살다 보면 자식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자식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천류냐 어떻게 자식 어떤 내가 할머니들 강의에 자식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밑으로 낳았다고 그래요 밑으로 밑으로 놓은 자식을 어떻게 바꿔 밑으로 놓은 자식을 남편도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60에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60에 바꿔봤자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는 그리고 친구는 이런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그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사람이 진중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친구 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갖고 내가 이 놈이 집에서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갖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어 저녁 8시에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야 나 지금 부부싸움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거든 근데 나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나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은 니네 집에 난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려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집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거 그런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10명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친구 27명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젠 친구 사귀는 일에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강의 나올 때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동창신부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참 고마운 게 동창신부 집에 가면 동창신부가 자기 안방을 내줘요 너 여기서 자라고? 아니야 난 자고 갈 건데 그러면 그 동창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멀리 강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자 나는 맨날 여기서 자니까 마루에서 자도 돼 그리고 자기 안방을 내주는 내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이제 생태마을 이제 저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원주교구에 들어가서 살아요 우리 주교님 또 신부들이 누가 거길 가느냐 반대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생태마을에 2만 5천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황토 찜질방도 해나가고 이제 더 많이 올 거야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러면은 여러 주교님들이 그래요 황신부 어떻게 하길래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정을 오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이 400명이나 돼요 400명 그러면 저는 가을만 되면 내가 농사 짓잖아 우리 된장 우리 콩으로 내가 매주 직접 띄워갖고 콩 된장 맛있는 거 떴으면 다 보내줘요 400명한테 그리고 김치 다 먹어갖고 다 보내줘요 택배로 다 보내줘요 내가 농사 짓는 김치다 맛있게 먹어라 올해는 청국장 가루 다 한 통씩 보내줘요 신부님들한테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리고 내가 편지해갖고 다 보내줘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 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을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장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앤드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선물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집에 만약에 초상이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친구를 얻는 거죠 더욱이 친구 중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요새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그런 멘토를 정해놓는 거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구에 몇몇 내 멘토 형들이 있어요 난 답답하고 그럴 때 그 형들한테 내 속 얘기하면은 참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얘기해 당신 내 멘토라고 이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내가 당신 내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절한 사람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그건 자격 없는 사람이고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네 인생의 멘토가 돼줄게 이러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스킨스쿠버라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디라고 짝이 들어가요 짝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려면 호흡기 껴야 되죠 그 다음에 안경 껴야 되죠 그 다음에 BC 자켓 입죠 산소호흡기 뒤에 공기통 매달고 들어가죠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혹시 낚싯바늘에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짝이 따라 들어가면요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낚싯바늘을 걸리면 탁 끊어주면 금방 살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누가 쉽게 봐줘요? 친구가 쉽게 봐줘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사귀세요 오늘부터 찾으세요 지금 60에 사겨도 늦지 않아요 60에 사겨도 110살까지 50년 동안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지금부터 사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아무리 바쁘긴 하지만 가능한 나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소중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이 내 인생의 풍요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는 거죠 신부님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나는 혼자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다음은 자기가 쌓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친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마지막에 배반했어요 안 배반했어요? 그 정도 배반하고 갔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친한 친구가 나 죽기 직전에 배반했어 다 도망가버렸어 근데 내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럼 나 배반하고 돌아간 놈들 또 떠나간 놈들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다시 불러요 나하고 다시 사업 시작하자 구원사업 다시 시작하자 친구는요 원래 내 돈도 뛰어먹고 배반도 하고 그러는 게 친구예요 일생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딱딱 맞는 사람들만 친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기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다시 불러서 구원사업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사람 있다 하더라도 결코 2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황석헌이라는 분이 시를 쓴 거예요 참 내용이 좋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말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그런 친구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뭐 찾아 나서기 어려우면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 다시 연락하세요 다시 그래도 친구는 오래 묵은 게 좋아요 그런 과거에 있는 친구들 다 잊지 말고 다시 찾아서 만나면요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연락 잘 하고 사세요 그 유한진 씨가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조그만 글을 써놨는데 이건 참 유명한 글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보일 수 있고 악이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런 친구 우리 필요해요 그래야지 인생이 외롭지 않죠 난 친구가 하나도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강의한다고 요새 전국으로 돌아다녀갖고 정말로 동창들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요즘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동창 신부들이 친한 신부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나이도 50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나도 그 친구들하고 사귀려면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골프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골프채도 내 아주 친한 형이 나 하나 선물해줬어요 골프채를 선물해줘갖고 골프를 쳐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이놈 강의가 너무 많아갖고 나는 골프를 간절히 치고 싶어요 골프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지금 바빠서 지금 못 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쳐보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는요 그런 얘기 있죠 나이를 먹으면 먹어서 친구 돈으로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라도 나이를 먹으면 나이 드신 분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친구 많이 사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뒷방에 끌어놔서 돈 많이 남겨놓으면요 자식들 서로 싸우기나 해요 여러분들 마음껏 쓰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예수님 앞에 나설 때 외롭지 않아요 두 번째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두세요 세 번째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 봉사활동을 하세요 여러분들 왜 나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증 장애자들 시설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고아원회를 가든지 양로원회를 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당에서도 내가 집밖에 안 나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단체에 가입을 하세요 레지오 레지오 가입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거긴 봉사활동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레지오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원들이 그럼 옮기세요 다른 레지오로 거기서 괜히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른 레지오로 옮겨요 그 레지오도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가대로 옮겨버려요 성가대로 성가대로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연령회로 옮기세요 연령회로 연령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단체든 내가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외로움은 훨씬 덜한 거예요 내가 담을 싸놓고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을 해라 네 번째 외롭기 싫으면 잘 놀아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노르셔야 돼요 하느님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예수님 노는 거 참 좋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셨어요 어울려 다니기에 항상 잔치집 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잔치집마다 가서 축하해 주고 혼인집에 가서 축하해 주고 예수님 참 잘 노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두 제자 친구들하고 노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노세요 저는 내가 골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배워야 돼서 그렇지만 잠깐 잠깐은 잘 놀아요 전 뭐 야구장도 좋아하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그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부탁했느냐면 뉴욕 양키즈 야구장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갖고 뉴욕 양키즈 그 강의 끝나고 가서 야구 구경했어요 근데 그날 마찬 박찬호 선수가 공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인볼도 받아왔다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스킨스쿠버 하죠 볼링 하죠 야구장 구경 가는 거 좋아하죠 바빠요 노는 야구 바빠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많이 놀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 시키고 애 휴학 시키고 그 돈 가지고 놀아요 괜히 그냥 애 그냥 힘들게 공부도 못하는 거 그냥 대학 나와도 취직도 안 되는 대학 괜히 돈 쏟아붓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애하고 여행이나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잘 놀아라 다섯 번째 우리가 외롭기 싫으면 수달떠라라 수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린 말 못하게 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바꿀게요 침묵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람은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자꾸 싸놓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그래서 내가 본당신부 할 때 교우들이 모여서 수다 떨 때 누구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본당신부 흉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막 나 흉 보도가 걸려도 난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뒷담가 까게 돼 있거든요 누구라도 그럼 그거 뭐 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걸려도 내가 계속 수다 떨으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 수다 떨면서 살아요? 주교님 욕먹어서 살아요 주교님 수다 떨면서 우리 요새 우리 주교님은 그냥 너무 좋으시고 착하셔갖고 별로 수다 떨 일이 없어갖고 별로 재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 수다 떨 친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교구 신부들 연수해 가면은 참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신부들하고 같이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삶을 지향하는 사제들하고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뭘 해라? 수다 떨어라 수다 떨어라 여섯 번째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저는 요즘 영어 외우는 걸 공부를 해요 재밌어요 혼자 있으면 뭐 토익 토플 뭐 그냥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학교를 안 다녀갖고 영어를 잘 못해요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루에 한두 시간 금방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한자 삼천자 그거 뭐 1급, 2급, 3급, 4급, 5급 시험이 있다며요 그래갖고 삼천자 지금 공부하면은 그거 한두 달 금방금방 가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외롭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외로움은요 운동하세요 운동 헬스 1시간 하면 시간 금방 가요 수영 1시간 해도 시간 금방 가요 저는 요즘은 이제 조금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 가격 한 건 못하는데 내 방에서 자전거 타요 자전거 특히 산에 다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산이야말로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또 뭐 둘레길, 올레길 뭐 길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돌아다니기만 해도 아휴 시간 뭐 충분하죠 거기다가 친구 만약에 친구 없으면 묵주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덟 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웃어라 웃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을 타파하는 어려움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들 막 웃을 때 아이고 배야 그리고 웃을 때 많죠 아이고 배야 막 배로 움켜쥐고 웃을 때 장이 움직인대요 그럼 그 장이요 장약 100번 먹는 것보다 낫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오전에 막 강의 들으면서 많이 웃었죠 배고팠어요 안 배고팠어요? 배고팠죠? 그냥 그만큼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성모님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성하며 내 마음 주님 생각 내 마음 기뻐 뛰논 아이다 항상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딜 강의를 다녀도 내 강의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딱 쓰고 두 시간 내내 그분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 중에 대화하는데 안 웃고 인상 딱 구기고 가만히 있는 친구 보면 나중에 그 친구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흩어져요 흩어지고 그 친구 5m 옆으로 다 떠나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빼고 무리가 형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반짝반짝 웃어줄 때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화나십니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이 얼굴 화장할 때 어떻게 해요? 화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 발라요 화장할 때 기본 크렌징 크림으로 이거 닦아내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폼 크렌징으로 또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아스트릿 젠트로 모공 이렇게 닫아주고 얼마나 많이 얼굴에다 발라요 그 다음에 영양 크림 바르고 아이 크림 바르고 비비 크림 하고 그 다음에 콤팩트로 막 분칠하고 요즘은 또 이게 하나로 거의 나온다며요 이제 콤팩트 분 바르고 나면 이제 기본 섀도우 하기 전에 눈썹도 그려주고 눈두덩이는 또 너무 진하게 바르면 귀신 것처럼 오니까 연한 색으로 발라줘요 연한 색으로 눈두덩 화장할 때 눈 위아래로 이렇게 포인트 집어주고 아이라인업 눈가 이렇게 싹 올려주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스모키 화장하고 마스카라하고 루즈 바르고 볼터치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파이트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쫙 해줘야지 콧날이 오똑하게 보인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화장이 아니 얼굴 하나에도 얼굴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걸 여러분들 해주는데 얼굴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걸 해주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정도 좀 다니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강의 오니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아 너 많이 지쳤으니까 오늘 저 서원동에서 피정한다니까 가자 그래갖고 좀 좋은 강의도 좀 듣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많은 걸 쳐바르는데 아니 자기 영혼에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애 많이 쓰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잘해줘야죠 저는 저한테 잘해줘요 저는 저한테 정말로 잘해줘요 왜? 내가 지금 1년에 365일 중에 330비를 강의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정말로 나는 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베네딕도 해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럼 난 내가 가서 내가 사준다니까요 누가 사줘 나를 마누라가 있어 자식 있어 난 내가 사줘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내가 사주는데 혼자 먹기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본당 신부 때도 어디 개고기 먹으러 가도 회장단들 다 불러요 그리고 다 내가 내요 돈 다 내가 내요 강사료 많으니까 뭐해 돈 가지고 친구 사귀는 거예요 다 내가 내요 우리 동창 신부들 중에서도 어디 모임에 가면 내는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들 외롭지 않아요 안 내는 놈들이 외로운 거예요 안 내는 놈들이 우리 제일 뿌리무스 신부가 아주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 형님은 어디 가면 자기가 다 내요 맛있는 것도 다 사고 그분은 외롭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내요 교우들한테 난 안 얻어먹어요 다 내가 내요 그래도 난 이제까지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면 내 영명 추길 때 다 돌아와 내 영명 추길 때 다 돌아와 인생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내가 줄 때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안 쓰면요 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라는 거 제가 예수 마음 피정이라는 걸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피정도 지금 뭐 저쪽 어디 있죠 일산 쪽에서 그런 피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좋은 피정들 주보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야 영원아 너 30년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이번에 피정 시켜줄게 가자 그래갖고 등록하세요 그래서 갔다 오세요 우리 생태 마을도 생태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저기 모종 내도 보고 오이도 따보고 그런 피정 그럼 그런 거 딱 찾아갖고 그런데 피정 2박 3일 동안 자연 안에서 머무르고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면 됩니다 열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죠 열 번째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온갖 행동을 다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면 안 되고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철저하게 외로움을 즐길 줄 아십니다 예수님 구원사업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세요 광야에 나가서 혼자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60년 이렇게 애썼으면 40일 동안 보따리 싸들고 어디 광야에 가서 딱 좀 자기가 혼자 머무를 줄 알아야 돼 자기 여행도 가고 아니면은 각 수도원이나 피정집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혼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한번 쭉 글 쓰면서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팠던 일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쫙 적어보고 앞으로 또 한 30, 40년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뭘 하고 싶어 요즘 뭐 텔레비전에 남자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될 백한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인생에 남은 건 뭘 할 건가 혼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구원사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40일 동안은 혼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르코 보금 1장에 보면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혼자 계세요 다음 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구원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시는 건 뭐야 조용히 일찍 일어나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하셨죠 그러나 그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루카보금 6장 12절에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셔 밤을 세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열두를 뽑으셨다 이 제자들 뽑는 일 정말로 예수님 인생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을 뽑으며 밤을 세워서 기도했다는 밤을 세워서 여러분들 밤새워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요즘 밤샘 기도 많잖아요 여기 동성고등학교도 있고 삼성산에도 있고 그럼 가갖고 좀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머무르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마태호복음 5장에 5천명을 먹이신 대단한 기적을 하세요 하지만 기적 후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저녁때가 돼도 어디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산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산에 많이 다니세요 돗닦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닦는 거 원래 돗닦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우리 절은 다 어디가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돗닦는 거 근데 꼭 여러분들은 산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매일 산에 오르시는 거 시간 많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했더니 뭐해 아무것도 할 일 없죠?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들 나한테 그런 소리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종일 쭈그리 앉아가지고 텔레비는 막 계속 한 번도 안 움직이고 텔레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 움직이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관악산 이거 가깝잖아요 관악산에 올라갖고 꼭대기에 올라갖고 밥도 공짜로 주잖아요 절에서 딱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산지 6년 돼요 6년 6년이 되는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딱 저녁에 뭐 피정을 많이 오지만은 딱 저녁 강의 미사 딱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 부터는 아무도 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본당 신부는 저녁에 사목회도 있고 무슨 주일학교들 교사들 자기 뭐 상담 혼인 상담 또 이제 장례도 나면 그냥 초상집도 가고 아유 저녁이 외로울 시간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지고 나면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불빛이 없어요 해가 딱 지면은요 깜깜해가지고 바깥에 우리 생태마을을 산책을 하려도 산책을 할 수가 없어 내 다리가 보여야지 산책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다리가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녁에 해만 지면 내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 한 3개월 5개월은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녁 시간 운동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혼자 글도 쓰고 그래서 책도 두 권 썼잖아요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구경 좋아하니까 테레비전에서 야구 구경도 하고 성석 강의 준비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딱 해가 지면은 이제는 저녁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저 혼자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저녁 시간 야 강의 끝나면 나 이제 저녁 먹으면 내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욕 있잖아요 반식욕도 하고 그냥 딱 그냥 내 사지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빨개 먹고 딱 반식욕 쫙 하면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면서 음악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잔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가는 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외로움을 극복하느냐고 하느님도 친구도 공부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봉사활동도 하다 보면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요 내 존재가 충만하다 내 존재가 풍요롭다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점점점점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러면 하느님 굳이 말 안 해도 하느님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내돈져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벗대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따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쳤으니 온전히 사랑하는 나를 믿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문의와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움을 잘 극복하셔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하느님께 영광 참미 드리는 그런 하느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님 앞에 나설 때 외롭지 않습니다 2. 친구가 중요하니 친구를 사귀어라 3.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하라 4. 외롭기 싫으면 잘 놀아야 합니다 5. 수다를 떨어라 6.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7. 외로우면 운동하세요 8. 외롭기 싫으면 웃어라 9.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10. 외로움을 즐길 줄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배울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 앞에 나서야 되느냐 역시 하느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아까 잠깐 노래하는데 나 너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 너리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노래 하셨죠?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조금씩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뼈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뼈가 아픈 이유가 내가 너무 돌아다녀서 난 아픈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태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아다녔대요 제가 정말로 제가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너무 돌아다녀서 뼈가 아픈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6월 2일 날이에요 까먹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팔도 안 움직여지고 다리도 안 움직여진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루마치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밥도 손이 오므라져야지 밥을 먹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2년을 못 다녔어요 2년 총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을 못 다녔어요 학교 못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럼 아침에 걔네들은 학교 가서 어쨌든 공부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놀다 오잖아 학교 가서 근데 나는 아무데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너무 고독한 거죠 그 외로움이 뭔지를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아는 거죠 그래서 해 뜨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있어야지 난 또 수다 떨기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아 이 수다 떨 놈이 있어야지 학교 가서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디로 출근을 했느냐 하면 성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남들은 다 학교 갔지만 나는 성당에 가까우니까 성당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성당 앉아 있으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왜 매달려 있느냐 그 어린 나이에 나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지치면 오르간 노래하고 그러다 또 성당 의자에서 자고 그리고 오후 4시 되면 나는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인생의 학교는 성당의 학교였어요 그리고 내 선생님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은 어떻고 저 어떻고 근데 그게 어느 날은 1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2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10시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땐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고 누구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내내 성당에서 지낸 거예요 내내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병신이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폐류나다 또 그냥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길에서 쓰러지니까 무슨 뭐에 쓰러지면 간질이다 별소리를 다 했죠 나를 두고 참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성당에 와서 예수님한테 하면 참 예수님은 비밀도 잘 지켜줘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얘기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말하면 남한테 말을 퍼뜨리질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 가장 외로운 시기에 내 동반자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 예수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구한테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내 외로움 고독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해줬던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데 무당한테 가서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의지하지 말고 내 얘기 언제나 24시간 들어주는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다섯 번 이혼한 여자예요 다섯 남자하고 살은 여자예요 여러분들 다섯 남자하고 살은 여자 어떨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다섯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제까지 다섯 번을 남자를 가로써 상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요 인류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르코 보금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요 근데 당시 유대에서 회당장이라고 그러면 종교, 교육, 예배,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딸이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성소에 보면 어린 나이한테 꼼짝 못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어린 나이 좋아하세요 근데 어린 아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삐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사람들 끌려가고 주위에 많은데 그냥 그 딸을 살리러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삐 가는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열을 한 여자예요 12년 동안 당시 유대에서 여자가 피를 흘린다 그럼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여자 몸에만 닿아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레흐기 15장에 보면 여자가 피를 흘리는 내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피를 흘리냐면 12년을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람 치고 못 받은 여자예요 더욱이 내가 병을 고치려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다 탕진했어? 의사한테 다 탕진하고 돈도 한 푼도 없지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지 그리고 이 여자 몸에만 닿아도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이 여자 근처에도 안 간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로 이제 낫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분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앞에 나서서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나 지금 피 흘리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뒤에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 몸에 다도 부정한데 부정한 여자가 그 거룩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이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 옷을 딱 잡은 거야 근데 싹 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본인한테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냥 가면 되지 뭘 걸 또 서 서갖고 또 아니 기적의 힘이 나간 걸 아시고 찾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쳤는데 다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걸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아요 어떤 내가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쭈빛쭈빛 나와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을 12년 동안 피가 흘린 여자가 만진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부정한 여자가 내가 지금 동티난다고 그러죠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냥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그냥 옷을 만졌으니 얼마나 이게 그래갖고 그냥 혼이 날 줄 알고 이 여자는 두려운 얼굴로 그냥 예수님 앞에 켜고 나섰어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해요 따라 이 여자는요 그 말 한마디 해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자기 몸이 낫고 예수님의 따라 이 한마디로 그동안 12년 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마음의 병 싹 난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평안이 가거라 여러분들 아무리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손을 뻗쳐서 옷자락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 외로움 달래라 우릴 필요가 하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님 예수님 앞에 잘 나서지지가 않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아침에 기도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근했다고 아침 9시에 학교 간 거지 성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2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2년을 그것도 아침 9시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 뭐를 해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내가 오르간 반주하면서 성가를 하는데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면요 난 오늘부터 마음 접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갖고 성당에 앉아갖고 딱 기도 무지하게 오래 한 것 같아 딱 시계 보니까 5분 지났어 5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래 머무르는 거 한 공간 안에서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그래서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미사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들 어디로 가면 돼? 예수님한테 가라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라 성체 앞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따라 평안히 가거라 떠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이제 내일 저녁에 죽을 거야 내일 낮에 죽을 거야 최후의 만찬 때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아들, 딸들이야 제자들 정말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내일이면 죽을 건데 이 제자들 놔두고 가기가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겉옷을 걷어붙이고 너희들 일단 앉아 그래갖고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암이 걸렸어 내가 암이 걸려갖고 이제 온몸에 이제 다 뼈까지 암이 다 전이 됐어요 복수까지 다 찼어 아무래도 이번 주중으로 죽을 것 같아 내가 남편, 자식 놔두고 이제 떠날 것 같아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의 정표를 나눠주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갖고 하루는 따뜻한 물을 받아갖고 쇼파에 전부 앉아 암이 걸린 내가 쇼파에 전부 앉아 그리고 남편 발을 닦아주면서 난 당신 이렇게 사랑해 나 잊지 말아줘 아이들 발 닦아주면서 난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를 잊지 말아줘라 이렇게 닦아주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나 죽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위로가 찾을 땐 우리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은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둬라 친구 이게 100년 살다 보면은요 자식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자식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천류냐 어떻게 자식 어떤 내가 할머니들 강의에 자식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밑으로 낳았다고 그래요 밑으로 밑으로 놓은 자식을 어떻게 바꿔 밑으로 놓은 자식을 남편도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60에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60에 바꿔봤자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는 그리고 친구는 이런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사람이 진중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친구 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갖고 내가 이 놈이 집에서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갖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어 저녁 8시에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야 나 지금 부부싸움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거든 근데 나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나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은 니네 집에 난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려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집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거 그런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10명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친구 27명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 사귀는 일에 신경을 좀 쓰란 얘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강의 나올 때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동창신부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참 고마운 게 동창신부 집에 가면 동창신부가 자기 안방을 내줘요 너 여기서 자라고 아니야 나는 자고 갈 건데 그러면은 그 동창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멀리 강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자 나는 맨날 여기서 자니까 마루에서 자도 돼 그리고 자기 안방을 내주는 내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이제 생태마을 이제 저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원주교구에 들어가서 살아요 우리 주교님 뭐 그냥 또 신부들이 누가 거길 가느냐 반대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생태마을에 2만 5천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황토 찜질방도 해놔고 이제 더 많이 올 거야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러면은 여러 주교님들이 그래요 황신부 어떻게 하길래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정을 오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친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이 400명이나 돼요 400명 그러면 저는 가을만 되면 내가 농사 짓잖아 우리 된장 우리 콩으로 내가 매주 직접 띄워갖고 콩 된장 맛있는 거 떴으면 다 보내줘요 400명한테 그리고 김치 다 먹어갖고 다 보내줘요 택배로 다 보내줘요 내가 농사진 김치다 맛있게 먹어라 올해는 청국장 가루 다 한 통씩 보내줘요 신부님들한테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리고 내가 편지해갖고 다 보내줘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을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정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 앤드 테이크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선물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집에 만약에 초상이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친구를 얻는 거죠 더욱이 친구 중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요새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그런 멘토를 정해놓는 거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구에 몇몇 내 멘토 형들이 있어요 난 답답하고 그럴 때 그 형들한테 내 속 얘기하면 참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얘기해 당신 내 멘토라고 이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또 내가 당신 내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절한 사람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그건 자격 없는 사람이고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네 인생의 멘토가 돼줄게 이러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스킨스쿠버라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디라고 짝이 들어가요 짝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려면 호흡기 껴야 되죠 그 다음에 안경 껴야 되죠 그 다음에 BC 자켓 입죠 산소호흡기 뒤에 공기통 매달고 들어가죠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혹시 낚시바늘에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짝이 따라 들어가면요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낚시바늘을 걸리면 탁 끊어주면 금방 살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낚시바늘에 걸려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누가 쉽게 봐줘요? 친구가 쉽게 봐줘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사귀세요 오늘부터 찾으세요 지금 60에 사겨도 늦지 않아요 60에 사겨도 110살까지 50년 동안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지금부터 사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아무리 바쁘긴 하지만은 가능한 나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소중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이 내 인생의 풍요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는 거죠 신부님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나는 혼자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다음은 자기가 쌓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친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마지막에 배반했어요 안 배반했어요? 그 정도 배반하고 갔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친한 친구가 나 죽기 직전에 배반했어 다 도망가버렸어 근데 내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럼 나 배반하고 돌아간 놈들 또 떠나간 놈들 다시 만날 것 같아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다시 불러요 나하고 다시 사업 시작하자 구원사업 다시 시작하자 친구는요 원래 내 돈도 뛰어먹고 배반도 하고 그러는 게 친구예요 일생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딱딱 맞는 사람들만 친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기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다시 불러서 구원사업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 좀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인연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황석헌이라는 분이 시를 쓴 거예요 참 내용이 좋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말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그런 친구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뭐 찾아 나서기 어려우면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 다시 연락하세요 다시 그래도 친구는 오래 묵은 게 좋아요 그런 과거에 있는 친구들 다 잊지 말고 다시 찾아서 만나면요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연락 잘 하고 사세요 그 유한진 씨가 지란지교를 꿈꾸며라는 조그만 글을 써놨는데 이건 참 유명한 글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보일 수 있고 아기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런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인생이 외롭지 않죠 난 친구가 하나도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강의한다고 요새 전국으로 돌아다녀서 정말로 동창들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요즘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동창 신부들이 친한 신부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나이도 50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나도 그 친구들하고 사귀를 내면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골프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골프채도 내 아주 친한 형이 나 하나 선물해 줬어요 골프채를 선물해 줘갖고 골프를 쳐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이놈 강의가 너무 많아서 나는 골프를 간절히 치고 싶어요 골프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지금 바빠서 지금 못 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쳐보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는요 그런 얘기 있죠 나이를 먹으면 먹어서 친구 돈으로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라도 나이를 먹으면 나이 드신 분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친구 많이 사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뒷방에 끌어놔갖고 돈 많이 남겨놓으면요 자식들 서로 싸우기나 해요 여러분들 마음껏 쓰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예수님 앞에 나설 때 외롭지 않아요 두 번째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두세요 세 번째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 봉사활동을 하세요 여러분들 왜 나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증 장애자들 시설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라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고아원회를 가든지 양로원회를 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당에서도 내가 집밖에 안 나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단체에 가입을 하세요 레지오 레지오 가입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거긴 봉사활동도 일주일에 한 시간 두 시간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레지오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원들이 그럼 옮기세요 다른 레지오로 거기서 괜히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른 레지오로 옮겨요 그 레지오도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가대로 옮겨버려요 성가대로 성가대로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연령회로 옮기세요 연령회로 연령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단체든 내가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외로움은 훨씬 덜한 거예요 내가 담을 싸놓고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외롭기 싫으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을 해라 네 번째 외롭기 싫으면 잘 놀아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노르셔야 돼요 하느님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예수님 노는 거 참 좋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셨어요 어울려 다니기에 항상 잔치집 집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잔치집마다 가서 축하해 주고 혼인집에 가서 축하해 주고 예수님 참 잘 노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두 제자 친구들하고 노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노세요 저는 내가 골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배워야 돼서 그렇지만 잠깐 잠깐은 잘 놀아요 전 뭐 야구장도 좋아하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그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부탁했느냐면 뉴욕 양키즈 야구장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갖고 뉴욕 양키즈 그 강의 끝나고 가서 야구 구경했어요 근데 그날 마찬 박찬호 선수가 공돈이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인볼도 받아왔다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스킨스쿠버 하죠 볼링 하죠 야구장 구경 가는 거 좋아하죠 바빠요 노는 야구 바빠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많이 놀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 시키고 애 휴학 시키고 그 돈 가지고 놀아요 괜히 그냥 애 그냥 힘들게 공부도 못하는 거 그냥 대학 나와도 취직도 안 되는 대학 괜히 돈 쏟아붓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애하고 여행이나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잘 놀아라 다섯 번째 우리가 외롭기 싫으면 수달떨어라 수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린 말 못하게 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바꿀게요 침묵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람은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자꾸 싸놓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그래서 내가 본당신부 할 때 교우들이 모여서 수다 떨 때 누구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본당신부 흉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막 나 흉보다가 걸려도 난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뒷담화 까게 돼 있거든요 누구라도 그럼 그거 뭐 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걸려도 내가 계속 수다 떨으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 수다 떨면서 살아요? 주교님 욕먹어서 살아요 주교님 수다 떨면서 우리 요새 우리 주교님은 그냥 너무 좋으시고 착하셔가지고 별로 수다 떨 일이 없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 수다 떨 친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교구 신부들 연수해 가면은 참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신부들하고 같이 그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삶을 지향하는 사제들하고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뭘 해라? 수다 떨어라 수다 떨어라 여섯 번째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저는 요즘 영어 외우는 걸 공부를 해요 재밌어요 혼자 있으면은 뭐 토익 토플 뭐 그냥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 학교를 안 다녀갖고 영어를 잘 못해요 지금 이 나이에 먹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시간간인 줄 몰라요 하루에 한두 시간 금방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한자 삼천자 그거 뭐 1급 2급 3급 4급 5급 시험이 있다며요 그래갖고 삼천자 지금 공부하면은 그거 한두 달 금방금방 가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외롭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외로우면은요 운동하세요 운동 헬스 한 시간 하면은요 시간 금방 가요 수영 한 시간에도 시간 금방 가요 저는 요즘은 이제 조금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 가격 한 건 못하는데 내 방에서 자전거 타요 자전거 특히 산에 다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산이야말로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또 뭐 둘레길 올레길 뭐 길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돌아다니기만 해도 아휴 시간 뭐 충분하죠 거기다가 친구 만약에 친구 없으면 묵주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요 여덟 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웃어라 웃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을 타파하는 어려움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들 막 웃을 때 아이고배야 그리고 웃을 때 많죠 아이고배야 막 배로 움켜쥐고 웃을 때 장이 움직인대요 그럼 그 장이요 장약 100번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오전에 막 강의 들으면서 많이 웃었죠? 배고팠어요 안 배고팠어요? 배고팠죠? 그냥 그만큼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성모님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성하며 내 마음 주님 생각 내 마음 기뻐 뛰논 나이다 항상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딜 강의를 다녀도 내 강의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딱 쓰고 두 시간 내내 그분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 중에 대화하는데 안 웃고 인상 딱 구기고 가만히 있는 친구 보면 나중에 그 친구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흩어져요 흩어지고 그 친구 5m 옆으로 다 떠나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빼고 무리가 형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반짝반짝 웃어줄 때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화나십니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기 자신한테 잘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이 얼굴 화장할 때 어떻게 해요? 화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 발라요 이 화장할 때 기본 크렌징 크림으로 이거 닦아내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폼크렌징으로 또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아스트리젠트로 모공 이렇게 닫아주고 얼마나 많이 얼굴에다 발라요 그 다음에 영양 크림 바르고 아이 크림 바르고 비비 크림하고 그 다음에 콤팩트로 막 분칠하고 요즘은 또 이게 하나로 거의 나온다며요 이제 콤팩트 분 바르고 나면 이제 기본 섀도우 하기 전에 눈썹도 그려주고 눈두덩이는 또 너무 진하게 바르면 귀신 것처럼 보니까 연한 색으로 발라줘요 연한 색으로 눈두덩이 화장할 때 눈 위아래로 이렇게 포인트 집어주고 아이 라인업 눈가 이렇게 싹 올려주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스모키 화장하고 마스카라하고 루즈 바르고 볼터치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파이트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쫙 해줘야지 콧날이 오똑하게 보인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화장이 아니 얼굴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걸 여러분들 해주는데 얼굴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걸 해주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정도 좀 다니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강의 오니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아 너 많이 지쳤으니까 오늘 저 서원동에서 피정한다니까 가자 그래갖고 좀 좋은 강의도 좀 듣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많은 걸 쳐바르는데 아니 자기 영혼에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애 많이 쓰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잘해줘야죠 저는 저한테 잘해줘요 저는 저한테 정말로 잘해줘요 왜? 내가 지금 1년에 365일 중에 330비를 강의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정말로 나는 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베네딕도 해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럼 난 내가 가서 내가 사준다니까요 누가 사줘 나를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난 내가 사줘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내가 사주는데 혼자 먹기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본당 신부 때도 어디 개고기 먹으러 가도 회장단들 다 불러요 그리고 다 내가 내요 돈 다 내가 내요 안 내는 놈들이 외로운 거야 안 내는 놈들이 우리 제일 뿌리무스 신부가 아주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 형님은 어디 가면 자기가 다 내요 맛있는 것도 다 사고 그분은 외롭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내요 교우들한테 난 안 얻어먹어요 다 내가 내요 그래도 난 이제까지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내 영명 추길 때 다 돌아와 내 영명 추길 때 다 돌아와 인생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내가 줄 때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안 쓰면요 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라는 거 제가 예수 마음 피정이라는 걸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피정도 지금 뭐 저쪽 어디 일산 쪽에서 그런 피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좋은 피정들 주보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야 영원아 너 30년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이번에 피정 시켜줄게 가자 그래갖고 등록하세요 그래서 갔다 오세요 우리 생태 마을도 생태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저기 모종내도 보고 오이도 따보고 그런 피정 그럼 그런 거 딱 찾아갖고 그런데 피정 2박 3일 동안 자연 안에서 머무르고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면 됩니다 열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죠 열 번째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온갖 행동을 다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가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걸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면 안 되고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철저하게 외로움을 즐길 줄 아십니다 예수님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세요 광야에 나가서 혼자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60년 이렇게 애썼으면 40일 동안 보따리 싸들고 어디? 광야에 가서 딱 좀 자기가 혼자 머무를 줄 알아야 돼 자기 여행도 가고 아니면은 각 수도원이나 피정집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혼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한번 쭉 글 쓰면서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팠던 일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쫙 적어보고 앞으로 또 한 30, 40년 또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뭘 하고 싶어 요즘 뭐 텔레비전에 뭐 남자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될 백한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인생에 남은 건 뭘 할 건가 혼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40일 동안은 혼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르코 보금 1장에 보면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혼자 계세요 다음 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하시는 건 뭐야 조용히 일찍 일어나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실 필요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하셨죠 그러나 그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루카보금 6장 12절에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셔 밤을 세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셔 그들 가운데 열두를 뽑으셨다 이 제자들 뽑는 일 정말로 예수님 인생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을 뽑으며 밤을 세워서 기도했다는 밤을 세워서 여러분들 밤새워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요즘 밤샘 기도 많잖아요 여기 동성고등학교도 있고 삼성산에도 있고 그럼 가갖고 좀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머무르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마태오 복음 5장에 5천명을 먹이신 대단히 기적을 하세요 하지만 기적 후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저녁때가 돼도 어디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산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산에 많이 다니세요 도 닦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닦는 거 원래 도 닦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절은 다 어디가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도 닦는 거 근데 꼭 여러분들은 산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매일 산에 오르시는 거 시간 많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했더니 뭐해 아무것도 할 일 없죠?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들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종일 쭈그리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계속 한 번도 안 움직이고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 움직이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관악산 이거 가깝잖아요 관악산에 올라가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밥도 공짜로 주잖아요 절에서 딱 거기 올라갔다 내려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산 지 6년 돼요 6년 6년이 되는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딱 저녁에 뭐 피정을 많이 오지만은 딱 저녁 강의 미사 딱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부터는 아무도 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본당 신부는 저녁에 사목회도 있고 무슨 주일학교들 교사들 자기 뭐 상담 혼인상담 또 이제 장례도 나면 그냥 초상집도 가고 아유 저녁에 외로울 시간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지고 나면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불빛이 없어요 해가 딱 지면은요 깜깜해가지고 바깥에 우리 생태마을에 산책을 하더라도 산책을 할 수가 없어 내 다리가 보여야지 산책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다리가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녁에 해만 지면 내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 한 3개월 5개월은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녁 시간 운동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혼자 글도 쓰고 그래서 책도 두 권 썼잖아요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구경 좋아하니까 테레비전에서 야구 구경도 하고 성서 강의 준비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딱 해가 지면은 이제는 저녁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저 혼자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저녁 시간 야 강의 끝나면 나 이제 저녁 먹으면 내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욕 있잖아요 반식욕도 하고 그냥 탁 내 사지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빨개 먹고 탁 반식욕 쫙 하면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면서 음악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인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가는 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외로움을 극복하느냐고 하느님도 친구도 공부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봉사활동도 하다 보면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요 하 내 존재가 충만하다 내 존재가 풍요롭다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점점 점점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러면 하느님 굳이 뭐 말 안 해도 하느님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내돈져를 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벗대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따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쳤으니 온전히 사랑하는 나를 믿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무리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움을 잘 극복하셔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하느님께 영광 찬미 드리는 그런 하느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